20만 8천 3백 7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은 는 동사는 의료진단기기 및 시각보조공학기기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1999년 1월 21일 설립됨 동사는 체성분 분석기와 전자동혈압계 등 의료진단기기 사업부문 아큐닉 어큐닉 과점자정보단말기 전자독서확대기 등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업부문 힘스 hims 로 구성됨 힘스 hims 사업부문의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국내 시장은 동사가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9년 보조공학기기와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하나머스트 2호 스펙과 합병하였음 대시 동사는 의료진단기기 분야인 아큐닉 어큐닉 브랜드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분야인 힘스 hims 브랜드의 제품일체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판매하는 미국법인 의료진단기기 등을 판매하는 중국법인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자동혈압계 음성독서기 등의 판매 부진에도 체성분 분석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의료진단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수주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외화환산 관련 수지개선 파생상품평가이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전환하였으며 가슴 대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체성분 분석기 및 혈압계 수주 증가 셀바스 ai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지능 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6일 기준 장마감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2652억 원 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4위 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2168만5백내순내 주 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퍼은 100.25배이고 추정 퍼은 nslash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2원 을 보여주었고 bps는 1519원 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2원 이고 추정 eps는 nslash a원 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8.05배 1519원 이며 배당 수익률은 nslash a%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 만점의 nslash a 이며 목표주가는 nslash 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 억원 34억원 23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억원 25억원 26억원 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13% 이고 유보율은 151.93%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 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9.23 이며 전일 대비해서 35.98-1.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5.58 이며 전일 대비해서 6.78 조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성목적일 수강 중앙 성목적일 수강 중앙 감사합니다.